수호야 상대방을 설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장 막 벌렁벌렁벌렁하게 일단 집 앞에 딱 가 가서 전화를 해 봤잖아 그럼 보고 싶다 훅 치고 들어가 훅 깊은 숨소리로 아쉬움을 담아서 그럼 지금 어디야 이 말 딱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럼 기다려야 딴 듯이 창문 열어봐 오픈 더 윈도우 아련한 눈빛 아련한 눈빛 발사 이게 키포인트 받아 적어 달려 나오면 그대로 안 와서 벽을 딱 짚어 벽을 딱 짚으면 굳이? 벽을? 너 드라마도 안 봤냐? 얼굴은 딱 드라마 나오게 생겨가지고 어떡하지 너? 너 키스는 해? 야 벽 짚은 다음에 벽은 무슨 아이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임주경.